안녕하세요. 이란의 AI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 자료를 빠르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는 보통 시간이 없을 때 에스칼리 드로우로 빠르게 도식화해서 설명하는 것을 즐깁니다.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에스칼리 드로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그런데 다른 것은 세팅할 게 크게 없는데 커뮤니티 플러그인에서 탐색 누르셔서 에스칼리 드로우를 탐색하신 다음에 설치만 하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. 물론 옵시디안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과정이겠죠. 옵시디안 설치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렸으니까 그 영상은 보고하시면 되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렇게 단축키가 있어요.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 단축키에 따라서 도형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자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저거고 예 저기에 2번부터는 저렇게 단축키가 먹혀서 이렇게 입력을 하죠.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아래로 하면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옆에 쪽으로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.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옵시디안 시리즈를 순서대로 보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실 쇼치 영상 만들 때 이걸 만드는 거 한 1시간도 안 걸렸어요. 왜냐하면은 그냥 있는 사이트 바로 붙여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내가 넣고 싶은 사이트를 일단 먼저 찾아간 다음에요. 이 사이트 한번 넣어 볼게요. 링크를 그냥 복사하죠.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크기 조정해서 그냥 넣어주면 끝. 되게 간단하죠? 컨트롤 로고 위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크기 조정되고 가운데 클릭하면 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버튼들이 클릭이 되거든요. 그래서 upset all 이렇게 하고 제가 마치 웹사이트를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쪽에 이거 클릭하면은 딱 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자 ppt로 설명할 때는 한 장씩 넘어가야 되죠. 정보의 양도 한 개가 있죠.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라든지 뭐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 넣고 도식도를 그냥 바로바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.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. 그리고 저 웹사이트뿐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파일들 있죠. 파일들도 바로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옵시디언 첫 시간에 설명할 때 웹클리핑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옵시디언의 추가하기를 누르면 내 홈페이지에 이렇게 노트로 해서 담깁니다. 이 노트로 해서 담긴 것들이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.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가진 얕은 정보로 들었을 때는 제텔 카르텔이라고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한 곳에 플릿 노트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쪽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식을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노트들이 쌓여 있으면 언제든지 시각화 자료에도 바로 붙여 넣을 수가 있겠죠. 에스칼리 드로우로 미래의 내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의 정보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미를 압축하고 추상화를 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시각화의 목적이고 이렇게 시각화를 한 노트는 다른 노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느낌표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정해 가면서 넣을 수도 있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 에스칼리 드로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이것뿐만 아니에요. 이렇게 백 노트로 해서 에스칼리 드로우에 백단으로 가서 메타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른 노트들도 여기에 첨부를 해가지고 바로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쓰시면 이렇게 좋겠죠. 이런 식으로 에스칼리 드로우로 안에서 다른 에스칼리 드로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. 셀트 애니 노트 해가지고 기존의 에스칼리 드로우로 만들어줬던 걸 불러올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엘레먼트에 있는 링크들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. 진짜 편하죠. 다른 노트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눈에 파악도 가능하고 다른 사이트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트 가져오는 거는 인설트 파일에서 조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이 노트 자체도 한 번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부분으로 딱 고정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저 위쪽에 우물 정차 있죠? 이걸 누르시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. 원복을 하게 되는 거는 이거 다시 클릭을 하고 전체 파일로 다시 복귀하면은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. 네 지금까지 에스칼리 드로우를 통해서 나만의 노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연결하고 분석하는 거를 한번 해보셨는데요. 느낌이 어떠신가요? 딱딱한 PPT보다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보여주고 시각화를 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? 저는 잘 들어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뭐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스칼리 드로우를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옵시디아와 관련해서 활용하는 저만의 팁을 이제 한 개 한 개씩 공개를 하면서 공유를 드릴게요. 또 여러분들도 팁이 있다면 댓글로 좋은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일하는 AI 였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